여기도 하얀길리 가겠다 진짜 아우 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얀색 뒤에 간다고 설마 또? 엘답 15 하얀길리 엘답 15 하얀길리 아 또 이거야 하하하하 제 앞에도 없네요 내 앞에도 내 앞에도 안 미론 옆에도 하나 있어요 제 옆이요? 네 네 하나 내려왔어 여기 조심해 육퀴드님 그쪽 하나 내려왔어요 조심조심 저요? 육퀴드님 제 앞에 뛰어가는데요? 그래요? 총 없이 뛰어가는데요? 아우 아 쉿 2층 하나 2층 하나 기절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뛰어간 거? 네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총 없이 뛰어갔어요 응 여기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집에 있어요 림무님 네 싸움 났다 반동 거의 없는데 이거? 나 왜 점프하냐? 바로 옆에 트랙터에 있어요? 트랙터 아아 아아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조심 여기서 카구팔 본 적 있어요 한 명 온 거 같은데 아까 제 시체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? 아 그래요? 드릴까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오오 아 stem 야 드려라 드려라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오오 살짝 말 한번 잘못한 거 묻히게 했는데 여기?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 사회생활 잘하시네 아 호빠뻔 했네 한 번 더 말했으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acht 여기 풀었어요? 사슴이나 곰 잡으면은 시체도 나오게 되면 어이씨 속소리 B? 저 머리 맞았어요 제가 양격차 볼게요 어디야? 우리 기준 보인다 뒤로 빠졌어요 하나 지금 둘 다 빠진다 이쪽 이 방향 제 기준 둘 다 뒤로 간 거 봤어요 제가 마을로 가는 거 같았는데 집집집집집 기절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본 것만 두 하나 그 자리 기절이에요 미안한데 우리 지금 왜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 그니까 왜 이리로 가 나도 몰라 그냥 누가 연단임이 났도 있는데 어 왜 왜 왜 적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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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하얀길리 각이다 진짜 설마 또 갈색? 아 노 그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설마 또? 아 또 이거야 아 하얀길리 아 눈치 없다 아 이거 나쁘진 않아 이거 이게 좀 더 흰색이 아니라서 아 근데 림버님 네 그거 똥길리 쓸 거면 얼굴 그거 떼야 될 듯 너무 하얀 듯 어 생크림 생크림 먹었어요? 아 일단 일단 아 나는 뒷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뒷모습만 어 발소리 봐봐 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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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리가 러스트에서 힐링한다고 그때 생각나? 그때의 추억 상상하기도 싫어 아 근데 봐봐요 발자국이 안 사라져요 보면은 어 그러네 그대로 있어요 밑에 봐봐 밑에 올라갔던 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 어? 어 이 발자국 어 이 발자국 이거 이거 몇 대지? 어 어 어 어 어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한 N 방향 쪽에서 조금 들렸어요 어 살짝 들렸어요 살짝 어 들린다 들린다 다리 건너는 거 같은데? 아 맞네 다리 건너는 거 어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어 물소리 온다 어 나온다 물소리 나 물소리 나 물소리 나 어? 세운 거 아니에요? 아냐 habla 아니 가prehада 앴하고 있네 어 이거 세운 것 같은데 뭐 이만을 세운거같아 벌 앞에 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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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오적쌌네 싸웠다가 우리가 죽인게 좀 더있던 거네 네 앞에 있나봐요 275방면을 Faraken이 저쪽에 있나봐 누 engages vivir 아gano 얘가 이쪽도 Pass하는데 더 물류 방향 우sec 아ativas 여기 짱 박혀있네요 저거 바로 바로 확실지 찍어버리네 근데 ئ 네 너무 담담한거 아니야? 어? 잠시만 어디있어? 저기있다 3명 한 대 더 3명 빠졌어요 굳이 말 들어갈까요? 여기 안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싸움 나네 바로 쓰네 여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들어오는거 마감 될 것 같아요 앞에 앞에 바로 앞에 힐 힐 난 뒤져 하나 오른쪽 난 뒤져 채소 둘 둘 다 양각이다 옥스틱 옥스틱 하나 더 뒤에 중간 190 아 근데 뒤 조심 연방에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사야될게요 아하 아하 하도 깠어요 지금 어머니 빠져 빠져 말로 빠져 양각이 양각 하나 저기 S 방에 엉덕에 있었거든 다 와야돼 다 와야돼 오 담벼락 짱인데 여기? 너무 좋은데? 제 쪽 발소리 여기 한 명? 이거 못 빠져 안보여 290 마을 할거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거 둘 님만의거 뒤에 조심하셔야 돼요 상단쪽에 한 명 들어갔어요 걔 넘는다 바로 앞에 하나 뒤져 하나 더 앞에 도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저 멀리서도 뛰는다 345 뛰는다 저 멀리서 350쪽에 한 명 뛰었어요 한방 두방 두방 기절 나이스 기절이면 친구 더 있을거 같은데 저희 저희 다 쫄아들고 네 들어가죠 바로 바로 들어가죠 바로 우리 쐈어요 림보님 안녕하세요 맨날 유튜브만보다 참으로 트위치 후원해 봅니다 앞으로 더 다시 올게요 드럼패팅 아이고 집어들어갈게요 집어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아 아아 길에서 죽었어요 릴수야 나 살아봐야돼 온다 두명 두명 나이스 짜증나 아 저 이쪽으로 볼게요 바깥에 안 보여요 보인다 보인다 계단 올라왔다 사방 그냥 집으로 한 명씩 들어갔어요 한 명이죠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사벤트인거 같은데 이건 2층집 반대편 2층집 2층 베란다 북가면 이겨요 이거 어디야 저기 2층 베란다 그거 그거 베란다 또 안 내려갔어 잠시만 아 아 버그 적 적 적 적 적 적 절 발소리 세대 적 왔다 적 내 앞에 내 앞에 나무 기재 하나 기재 하나 끝에 나 헤브 중 아 이거 400원 사로 발견했어 잠시만 잠시만 저 200방향 나무 뒤 200방향 나무 뒤 뭐 굴림보 화이팅 어 뭐야 컨네틱어 나 던졌는데 수류탄 왜? 아니 나 진짜 수류탄 던졌어 앞으로 뭐야 아.. 수류탄 먹을 C 베란다에 있어요 보여요? 우리 쪽 베란다 160 수류탄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네 나이스 아 번호 읽어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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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